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런 기사를 읽으면서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상농화되고 있나 그걸 한 번 봤습니다. 돈이 되겠네요 일단은. 시장이 클 것 같아요. 그 ai 의사 ai 프로그래머 ai 변호사 ai 에이전트 ai 마케터 이렇게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된 개체를 뜻하는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추론하고 계획해서 수요자에게 그가 원하는 그런 리포트나 예행일치나 정리된 의견이나 번역이나 이런 부분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재미나이라든지 아니면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진보된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입력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지금은 입력하면 답을 적시해 주지만 좀 더 종합적이고 생각하는 그런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번역기를 여러분 사용해보시다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여러분들 뭐죠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계속 ai가 유능해지고 있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ai 에이전트의 핵심은 자율성과 상호작용인데 지금은 채치 pt처럼 일일이 명령어를 내려야 되지만 ai 에이전트는 한 번 입력된 사용자 지시를 이용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와 ai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은 채치 pt를 쓰거나 구글의 재미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1문 1답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파리의 맹성지가 어디냐 이렇게 하면 파리의 맹성지는 뭐 뭡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이제는 내가 지금 출발해 가지고 뉴욕에 출장을 갔다 와야 되는데 일정표를 만들어달라 하면 ai 자체가 여러분들 그걸 추론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상상하면 되겠죠. 보시게 되면 오늘 한 신문에 흥미로운 기사가 났네요. 유튜브에서 한 번 본 셔츠를 어디서 팔아 이렇게 구글 ai 비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찾지 않더라도 ai 비서가 그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ai 에이전트 비서 시대가 열릴까 구글 클라우드가 마켓부터 개발자까지 자기 일을 도와줄 어시스턴트죠.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해 주는 도구를 선보였다.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스스로 자기 업무에 맞춤형 ai 에이전트 ai 어시스턴트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나 수단을 고객들에게 클라우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주문 을 하지 않습니까 뉴욕 일정을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 ai 함께 명령을 내리면 명력을 내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번역하고 싶은 것을 입력하게 되는 것은 번역을 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ai가 과업을 분석하고 과업을 분해한 다음에 과업의 설정 순서를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과업을 ai가 실행하는 겁니다. 매 끈끈마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요구를 전달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알아가지고 과업을 분석해야 하는 과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과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거대 언어모델 large language 모델이라는 그런 큰 뭐죠 ai 모델을 사용하고 인터넷 그다음에 동원 가능한 기타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과업을 실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요즘에는 그게 또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rgv인가 하는 그런 과정 이렇게 ai가 갖고 있는 할루네이션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환각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결과를 평가해가지고 요구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돌아가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것을 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맞춤형 ai 에이전트가 있으면 그 사람의 취향이라든지 선호도 같은 경우를 다 알고 있겠죠. 그리고 축적되면 축적되면서 훨씬 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성향을 더 잘 아는 아주 스마트한 그런 ai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니까 벌써 상당히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네요. 2023년도에 ai 스타트업 기업인 시그니피컨트 글레피타스가 출신한 오토 gpt는 최종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ai가 목표 달성을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서 오토 gpt에 신발 팔고 싶은데 시장 분석을 해 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신발 제조업체 웹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보고 시장에 대한 종합 분석 리포트를 써준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무료니까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챗 gpt와 달리 오토 gpt는 어떻게 여러분들 가동이 되는가 보시죠. 또 국내 ai 스타트업 라이너의 ai 에이전트는 시장 보고서를 천자 미만으로 써주기 바랍니다. 라고 명령하면 업무 계획을 순서대로 세운 뒤에 보고서를 써준다. 이 보고서가 아마 호그노시스 모양이죠. 호그노시스에는 목표를 입력하면 할 일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하나씩 우선순위로 처리해준다. 오늘 받은 이메일을 요약하고 중요 내용을 알려주라 이렇게 입력하면 내 이메일과 알아서 연동해 업무를 처리한다. 대단한 거죠.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ai 에이전트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런 정보를 메모해 주셨다가 시간이 날 때 한번 실험을 해보게 되면 본인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돼가는 거죠. 또 ai 스타트업 기업인 어댑트가 출시한 act1을 이용하면 엑셀 함수를 몰라도 자연으로 명령하게 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시장이 어마어마 커지겠네요. ai 에이전트 시장. 2028년도에 현재 48억 시장에서 285억 시장까지 확대될 걸 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본능적으로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모든 것이 반도체 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생성형 ai를 통해 훈련이 된 LLM 대규모 언어모델 같은 ai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유능해지는 겁니다. 왜 유능해야 되냐 이렇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1년에 10배 정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이런 세상에 선거 부정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가끔가다 짜증이 날 때가 있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세상은 광속으로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왔던 것 중에서 이 오토gpt 2023년 3월 30에 출시된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무료니까 한번 시도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오픈 오토캣.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 ai 에이전트는 꼭 하려고 해도 된 게 아니고 첫 번째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ai 혁명의 가장 기본에는 하드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선전하고 있는 d램 메모리 반도체 또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대규모 연산 작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테라 단위가 1초에 1조번의 연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